안녕하세요 아더맘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생각해야 할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나, 두 번째는 나의 행동이 나한테 해를 주나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제가 몇 년 동안 가르쳤던 공부방 하면서 가르쳤던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너무나도 반가웠죠. 그러지 않아도 보고 싶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작은 딸과 밤에 걸으면서 철수라고 가명을 붙일게요. 철수 보고 싶어. 그때 같이 공부방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랬는데 어제 마침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얼굴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진했냐고 맞이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자기가 우울증이라고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를 또 다시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돼. 그리고 내 스스로를 해를 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리 상담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철수야 너가 가진 그런 여성성으로 인해서 어떤 남자 중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너를 멀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가 자살 시도를 하는 거는 너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 그렇게 하지 말자. 쌤이 옛날에 공부방 하면서 우리 마음 공부도 했었거든요. 그때 국영수도 같이 공부를 했었지만 국수사과 이런 거요. 그때도 선생님이 늘 이야기했지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리고 나한테 해가 되지 않으면 모든 행동은 다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천종호 판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호통판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신문에 나왔을 때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라고 편지를 한 두 번 정도 드렸는데 이런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앞에 이렇게 편지도 써주셨고요. 이게 벌써 2014년이니까 7년 정도 됐네요. 이 책에서는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는 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는 거 너무나도 힘든 가정 속에서 좀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내용이 좀 나와요. 그 학교 폭력을 하는 아이들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못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정 환경이 그런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건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나의 가해자들에게 그러니까 왕따였던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했던 인터뷰 유튜버 분이 제작을 해주셨는데 그 위에 카드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예전에도 왕따였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래도 그 힘들었던 시기를 잘 극복해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사놓고 잘 읽지 않았는데 어제 그 아이가 왔다 가서 선물을 주려고 이 책을 읽고 나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걸 잘 극복했구나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서 선물 주려고 어제 막 많이 읽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상처를 받는 입장이면 그래도 당당하게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오늘도 금요일 저녁 즐겁게 지내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